안녕하세요. 짱가몽입니다. 오늘은 짱가몽 돗설 44번째, 44번입니다. 경태 총화자기, 경태는 재위기간이 겨우 7년이었는데요. 정통제가 오일아트한테 포로로 붙잡히는 전대미문의 사건이 발생하고 그러고 나서 경태제가 재위를 했는데 경태제가 재위하는 동안에 1년 있다가 오일아트가 풀어줍니다. 정통제를. 그래서 정통제가 국내로 송환돼서 있다가 측근 세력하고 해서 7년 있다가 난을 일으켜서 경태제를 몰아내고 다시 컴백합니다. 다시 컴백한 게 천순제죠. 그래서 공백기는 정통과 천순은 동일인물이다라는 것. 그런 재미있는 역사가 있고요. 공백기를 거칠 때 공백기가 별로 안 좋죠. 사실은 의미도. 그런데 선덕대의 좋은 점을 이어서 뒤에 성화재로 이어주는 과도기 역할을 했습니다. 비록 정소되거나 감산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일상생활은 또 해야 되니까요. 또 도자산업은 그대로 흘러가는데. 뒤에도 재미있는 게 나오지만 정통제는 도자산업을 안 좋게 생각했는지 혁파했습니다. 그러니까 없앴다가 다시 천순제에서 다시 오픈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희한한 게 정통과 천순은 같은 사람이거든요. 같은 사람인데 시대적 상황에 의해서 다른 정책을 펴게 되는 것이죠. 경태, 청하작의 태와 유는 여기 있는 것처럼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비슷한 얘기입니다. 정통, 경태, 천순은 공백기이기 때문에 거의 유나 태가 비슷해요. 그런데 여기 정덕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건 잘못된 것 같고요. 그래서 정통으로 고쳤습니다. 지금 뜬금없이 정덕제가 나올 때가 아니거든요. 공백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앞에 정통제 것보다는 두텁다. 그런 뜻으로 표현을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오타가 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저는 바꿨습니다.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고요. 정덕은 천순 지나서 성화홍치담의 정덕입니다. 그러니까 한참 남았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여기 남국선, 남국이 아니라 남극이라는 것, 이것도 고쳐놓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남극 노인이 맞아요. 왜냐하면 남극성은 북극성, 남극성 할 때 그 남극입니다. 그래서 오타가 짐 있어요. 오타가 짓고 이제 성화로 가게 되면 황당한 일이 발생합니다. 책이 한 수십 페이지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그게 다시 뒤에 나오더라고요. 아마 이 편을 하면서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형도 한번 살펴보면 기형이죠. 조형은. 이런 지난번에 정통제랑 똑같습니다. 그런 주요 기형이 반환, 접심, 호롱개 있고 이런 담란청색을 띠는 것이 많고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카메라에 담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바닥이 등심지 모양을 한다는 뜻은 이제 굽이 좀 꺾을꺾을 했었는데 좀 완숙하게 마연 잘 갈아가지고 등심지니까 심지가 이렇게 좀 동글동글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 뜻으로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청대에는 더 동글동글하게 해가지고 미꾸라지의 등같이 매끈하다 해서 이제 니추베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거 전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 단계. 그러니까 이제 요렇게 요거를 보여드리면 요거 이제 그 충전할 때 쓰는 거잖아요. 요런 형태를 이제 등심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옆에 있어서 잠시 시청각 했고요. 자 문양도 경태청화장에는 유충이 두터워서 가는 기포가 있다. 이 뚜껑이 이제 갑옷이 좀 두꺼우면 기포 발생이 좀 덜합니다. 그러니까 기포가 가느다랗다는 말이고요. 중요한 특징은 이제 인물 소재가 많아졌다는 거. 인물 소재가 많아졌다는 거. 물론 이제 관여자기는 없습니다만 민용이지만 인물 소재가 많아졌다는 거. 그리고 여기 이제 내용들도 여기 담았으니까요.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여기 좀 확대해서. 그래서 이제 쭉 가다가 연당초는 이제 전지연화문이죠. 정통 때는 이제 정통 때는 명금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비단 수 놓은 것처럼 그런 식으로 보상화가 비슷하고 경태 씨는 이제 화심을 나선형으로 하고 화판은 뭐 억새 이삭처럼 한 것이 많다. 뭐 이런 이제 내용을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연탁팔보문 연탁팔보문은 정통 때보다 간단하고 이쁜 물건을 가리키는 손같이 생겼다. 요즘 뭐라고 그럴까 연탁팔보문 사진이 나오거든요. 이게 연탁팔보문인데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그런 선덕대의 자세하고 좀 멋있는 팔길상문하고는 많이 다르죠. 이게 반장인데 대충 그린 느낌. 여기도 마찬가지로 대충 그린 느낌이 듭니다. 이게 지금 경태제 사진 나온 세 종류예요. 세 개밖에 없습니다. 오늘 세 개 설명하면 금방 끝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천순까지 아마 내달릴 것 같습니다. 여기 절지서가에서도 이제 정통 때는 사실적인 이제 제대로 그렸는데 경태 시에는 사의적이라는 건 그냥 뜻만 통하게 대충 그렸다는 겁니다. 세 과가 한 과로 간략화. 그러니까 간략화된 게 이제 경태 때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좀 담았으니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역사 인물이 좀 많다고, 인문의문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역사 인물문이 여기서 이제 버드나무는 연속 사람인변을 자로 표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정통제 때랑 비교해 봐야죠. 정통제 때는 우리 공부하신 분 어떠신가요? 그 우점이라고 그랬잖아요. 우점. 여기 여기. 버드나무가 끊어졌다 이어졌다 하는 우점같이 처리했다고 합니다. 우점은 이 사진에서 누각 인물문에서 볼 수가 있죠. 툭툭툭 끊어지면서 비가 올 때 빗방울이 내리면서 툭툭툭 끊어지는 그런 느낌. 그걸 우점이라고 합니다. 우점. 그런데 경태제 때는 연속 사람인변같이 했다고 해서 다른 거 보다가 보니까 이런 게, 이런 스타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 사람인변이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 스타일. 이거는 원대에 나온 문양인데요. 이런 스타일로 한 것을 사람 연속 인자문으로 버드나무를 표시해서 정통제 때의 우점하고는 좀 다르다. 우린 뭐든지 다르다, 특이하다 그러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왜? 단대를 해야 되니까, 시대를 구분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인물화의 배경은 쇠사슬 모양이나 용수철 모양의 권운, 동그란 권짜이기 때문에 이런 용수철 같은 구름 모양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쭉 가다가 선조가 매우 유창하다. 유창하다는 것은 그야말로 영어로 말하면 플루언트죠. 그러니까 유려하게 부드럽게 거침없이 쫙쫙 나왔다. 선조는 그림을 그리는 가닥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매우 유창하다 하면 거침없이 잘 그렸다. 이런 말입니다. 또 고사도는 이런 설명이 쭉 나오죠. 송중매문하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화, 팔선, 조성도, 호는 이따가 여기 나오니까 그 설명할 때 다시 한번 보고요. 그래서 지표는 바닥에 있는 사람이 서 있으면 땅바닥이죠. 땅바닥은 구불구불한 선으로 나타냈다. 그리고 부들줄기들이 모여있다. 부들은 잡초죠. 보통 연못가에 나은 기다란 잡초를 부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있는 것은 정통제랑 똑같고요. 그래서 세 가지의 기물들에 대해서 설명한 내용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쭉 훑으면서 그냥 갑니다. 청화, 팔선, 조성도, 호 이걸 가리키는 거거든요. 잘 그렸다고 합니다. 구연부도 수직으로 되어 있고 회문을 돌리고 여기 연문으로 전지연화문으로 해놓고 여기에 북두칠성이죠. 일곱 개별이 북두칠성이 떠 있고 솔방울도 정통제랑 쭉 다르게 가다가 타원형으로 바뀌죠. 솔방울이 동그란 거에서. 선덕대, 영락대는 동그라미였는데 타원형으로 바뀐다는 거. 그다음에 구름 모양이 용수철 모양의 권운이라고 하죠. 동글동글하게 말려서 분위기가 좀 몽환적이다. 이렇게 하는 거고요. 이것은 팔선입니다. 그리고 연파문이 있는 거고. 그래서 그 내용을 쓴 겁니다. 구분 다 평저예요. 여기 사녀유춘도, 호나 여기 이거는 밑바닥의 평평한 평저입니다. 유약을 안 발라 있고요. 그래서 여기 팔선이 있는데 팔선을 다른 말로 명팔선이라고 합니다. 밝은 명자를 써서. 왜 명팔선이라고 그러냐면 보통 팔선도 보면 팔선이 그냥 있지 않고 각자 자기만의 보물을 갖고 있습니다. 자기의 마법을 펼칠 수 있는 보물을 하나씩 들고 있는데 예를 들면 여동민 같은 경우는 검을 들고 있고 종류공 같은 경우는 책을 들고 있고 다 틀립니다. 이철괴는 호리병에서 연기가 나오면서 우통을 벗어 제키고 항상 술을 먹는 그런 대머리 벗겨지고 그런 자기만의 보물을 갖고 있는데 그 보물을 안팔선이라고 합니다. 어두울 암차서서. 그래서 팔선은 명팔선이라고 하니까 대비해서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늘에는 무궁무궁한 권운이 아까 떠다닌다고 설명을 드렸고 솔방울은 타원형이다. 북돌칠성이 있다. 한 폭의 정치. 아주 깔끔하게 구도가 잡혀있는 인물화관이다. 하나밖에 없으니까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청화 사녀유춘도호. 사녀유춘도호는 직구죠. 여기 직구에 입술이 둥글다. 입술이 둥글게 이제 이거는 입술이 둥글진 않잖아요. 조금만 꺾이다가 바로 수직으로 내려갔는데 얘는 입술 자체가 동글동글합니다. 그 뜻입니다. 그리고 저부 끝이 약간 내려가다가 다시 밖으로 바닥에 놔야 되니까 안정성 때문에 자꾸 외반했다. 그리고 평절하는 거. 사녀유춘이란 말도 한번 기억해 두시면 좋은 게 유춘이라는 게 별게 아니라 돌아다니는 유자잖아요. 봄을 즐기면서 돌아다닌다. 그러니까 봄놀이 간다. 이런 말입니다. 자, 여기가 이제 좀 좀 제대로 그린 게 아니잖아요. 자세히 그린 게 아니라 아까 사실적으로 그리지 않고 사의적으로 그렸다고 그랬잖아요. 경태는. 좀 뭐라고 그럴까 좀 대충 그린 느낌. 그래서 이제 더 매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꽃이 우리 잘 아는 꽃이죠. 불가사리같이 다섯 방향으로 돼 있는 꽃. 선덕 때 많이 했죠. 원추리꽃. 그 두 위에 나와 있는 꽃. 원추리꽃. 그리고 이제 바닥에는 이제 부들 같은 거. 잡초들이 있고 위에 이제 있고 밑에는 잘 어두워서 안 보이지만 연판문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사녀유춘도 호에 대해서 설명이 이제 뒷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한번 쭉 훑어보시기 바랍니다. 긴 부들과 잡초가 있고 이물사에는 원추리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총화절지연탁팔보문. 연탁팔보문인데 우리가 아는 연탁팔보문하고는 좀 틀리죠. 예, 좀 대충 그렸어요. 정말로. 우리가 볼 때도. 이런 이제 연탁이라는 건 연꽃도 대충 그렸죠. 연꽃을 탁자로 쓰고 위에다가 이제 팔길상문, 팔보문을 갖다가 치장을 해서 이제 둘러건데 여기 구연부에 있는 게 이제 중십자능형문인데 이게 이제 이런 겁니다. 이런 잘 안 보이니까 이런 거 할 때 이게 중십자능형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십자를 이렇게 사선으로 굽고 여기도 사선으로 굽고 그 사이에다 점을 박은 거고 이거는 그 다음에 박은 거래서 틀립니다. 이건 골동이라고 한번 그때 설명을 드릴 때 말씀드렸어요. 대명 윤경연 원조가 있는. 네, 네. 자, 그래서 시청각이 중요해서 그렇게 보여드렸고요. 자, 그래서 절지연탁 8보문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쭉 한 겁니다. 문양을 간단 명쾌하게 그렸다.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간단 명쾌고 우리가 말하면 대충 그렸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관지는 관여가 없기 때문에 이제 민요인데도 경태, 청화, 수부, 연문, 호가 있습니다. 이제 수부라는 건 이제 물 위에 떠 있는 연을 가리키는 말이죠. 런던 소도비사에서 경매도로에 실린 것을 사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사진을 다시 흑백이나마 보여드리겠습니다. 경보찬성생 책이 있기 때문에 쭉 있고요. 중요한 건 이제 밑에 바닥에 청화로 경태 2년이라는 세차 신미상력 1립이라는 기념관을 썼다는 게 중요해서 역사적 자료가 된다고 그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런 형태의 안문이 있습니다. 안문이라고 하는 건 화안문이라고 하죠. 꽃 화자의 누룰압자거든요. 다시 말하면 요거다 제가 써놨어요. 수결. 뭐 이제 도자기 빚어도 거기다가 도장 낙관 찍듯이 찍는 겁니다. 싸인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싸인. 그 싸인이 있는 특이한 그래서 기념도 있고 안문, 싸인이 있는 경태, 청화후로 매우 가치 있는 기물임에 틀림이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요런 형태의 안문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시청각이 중요하기 때문에 요 내용은 이제 다 봤으니까요. 그리고 경보청 선생의 흑백이나마 우린 지금 흑백 뭐 칼라 이런 거 따질 테가 아닙니다. 자 그럼 이제 경태제 때 이제 책이 저기 내용이 요겁니다. 요거 수부연문인데 아유 뭐 정말 그림 지금 생각하면 좀 어이가 없죠. 하지만 이제 역사적 사료 가치가 있다는 거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게 물 위에 떠다니는 연이라고 연꽃이라고 합니다. 여기 연판문이 있고 이제 호입니다. 호. 관이죠. 중요한 건 이제 이 밑에 이제 이런 이제 경태의 인연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썼다는 거죠. 요 마지막에 있는 게 요 요만큼이 이제 그 화압 꽃화 자의 압인할 때 압자 누룰 압자죠. 그래서 고런 화압, 사인, 수결을 냈다. 그리고 여기 경태의 인연도 이 자가 우리가 말하는 두 이가 아니라 그 우리 이제 돈 셀 때는 돈에 이제 저기 증서 쓸 때는 이 자를 다 다른 쪽으로 씁니다.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팔자도 이런 팔자를 썼잖아요. 그런 팔자를. 그래서 고런 게 어떤 이 자이냐면 요런 이 자. 경태의 인연. 요 한자 아시는 분들은 아시죠. 요런 인연이고요. 요런 형태의 화압을 수결로 만들어놨다. 그런 정도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사적 사료니까요. 또 이건 정통제 때 사진이 왜 나와. 그리고 이제 여기에 경태제 때의 사진이 나옵니다. 자 경태에서 천순으로 가는 과도계에 있는 이제 팔선도예요. 우리 교재에 있는 팔선도랑은 좀 다르죠. 그래서 다양한 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휴군방우라고 그래갖고 요런 이제 그 동자가 여기 동자가 항상 이 금을 메고 가죠. 금은 가야금입니다. 아 거문고. 거문고금자죠. 네. 거문고입니다. 그래서 금을 들고 이제 말을 타고 이제 휴금 휴대. 우리 휴대폰 할 때 휴자죠. 그 휴자 그러니까 가지고 간다는 뜻이잖아요. 금, 거문고를 가지고 방우. 방문한다 우. 친구를. 그래서 휴금 방우가 이제 고사성어 같이 이제 사자성어 같이 항상 따라다닙니다. 도자기 할 때는. 그래서 요런 그림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할 때 아 그냥 인물 고사도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그러다 우리가 내용을 알기 때문에 거문고가 있구나. 그러면 이제 휴금 방우도다. 휴금 방우 문양이다. 이렇게 설명하면 좀 뭐라고 그럴까. 있어 보이잖아요. 좀 아는 채를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문양들이 이제 요런 권운. 떠다니는 구름을 그린 것들이 이제 공백기는 다 비슷비슷해요. 용수철처럼 이렇게 그렸고. 선덕이나 성화 땐 이런 게 안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단대, 시대를 잘라서 구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저기 당초문이 있지만 여기는 이제 조금 아까 중십자 능력문 같은 연사문이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뒷장을 보면은 이제 아 뒷장을 보면은 뭐 경태는 그걸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지금 경태제가 끝나서 천순제까지 합니다. 오늘 천순제까지 하지 뭐. 천순제. 자 이게 천순 청화자기. 천순도 뭐 간단합니다. 잠깐만요. 맞추고. 천순은 이제 정통은 이제 영종인데 정통 초에 자기 번조하는 걸 남김없이 정파하라 하지 마라 해놓고 다시 이 금소룡이 내렸다가 20년을 나갖고 자기가 다시 컴백해갖고 중간에 번조를 위임한다. 이렇게 또 했어요. 참 정책이 그때그때마다 달라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천순 연관이는 관여총화장인은 아직까지 보이지 않는다. 뭐 경태도 마찬가지죠. 몇 개 안 보인다는 뜻입니다. 아예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천순의 특징은 담화하고 정치학에 가면서 이제 명중기로 넘어가기 때문에 과도기 역할을 천순 때 한 겁니다. 그래서 성화의 특징을 나타내고 일부 특징을 갖고 있다. 태화유는 똑같은데 그래도 이제 조금 더 하얗고 자화 정도가 시대가 지나가면 갈수록 기술이 이제 발전하는 거죠. 성화 때는 어떻습니까? 박태와 반박태 뭐 진짜 끝내주게 나오잖아요. 색채도 아주 깔끔하면서 평등청의 아주 좋은 점을 잘 나타낸 그래서 천순 때가 이제 과대까지 가는 걸 이제 이어주는 그런 과도기 역할을 했다고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때부터 이제 반과 완이 이제 모두 이제 유약을 바르기 시작했고요. 그전에도 그랬지만 청녀도 뭐 수입 소마리청 말고도 국산 청녀를 대부분 썼다는 거 그리고 이제 문양은 천순 때는 이제 조금 담화 그러니까 성화 때로 가기 때문에 포치도 시원하고 경태보다 더욱 풍부 다양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이제 단화 꽃을 둥그런 모양으로 좀 이렇게 그려대는 모습 이게 천순 청화작이 특유의 문양이다라는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당초화라는 거는 이제 전지문이죠. 이어지는 거에서 보는 건 연화물환인데 목단인데 연화가 많다. 그러는 거고 이제 화형은 단판과 복판이 있는데 이런 설명들이 쭉 있으니까 읽어보시고요. 큰 의미는 없습니다. 다 외워서 그럴 수는 없어요. 그냥 이런 거는 이제 공부하는 방식이 대충 보는 겁니다. 쭉 한 번 읽고 그 다음에 책을 한 번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번 보면서 그때 이제 느끼지 못했던 걸 다시 한 번 읽으면서 그러면 이제 거기에 이제 뜻과 이런 것이 이제 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좀 중요하다고 생각되면 이제 외우는 거고 뭐 외워도 까먹을 텐데 어차피. 자 단화의 보편적인 응용은 이제 이게 청화자기의 특징이라는 거 단화 그것만 줄치고요. 나머지는 뭐 비슷합니다. 공백이기 때문에 비슷하고요. 유독 뭐 달팽이, 올챙이 뭐 이런 거 나오는 거 보니까 이렇게 정치하게 자세하게 그린 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뭐 좀 간단 명료하게 그렸던 것 같습니다. 자 뭐 여기 향초룡, 해수음문 나오는 것들 모란산성 나오는 거야 뭐 기본이고요. 그래서 다른 것들하고 다른 공백기의 정통경체랑 비슷한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비슷합니다. 똑같죠? 거의. 그리고 이제 이런 거 그림들 외우셔야 되는 게 당초문도 선덕대 당초문 보셨죠? 얼마나 잘 그렸습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대충 그렸다는 거. 이거 대충 그린 거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생긴 거는 지난번에도 보여드렸지만 중십자 능형문이다. 중십자 능형문이라서 이렇게 명떼을 방을 한 거겠죠. 꼴똥은 꼴똥인데. 아무튼 이런 식의 스타일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 선덕대는 이런 게 잘 안 나오죠. 영락대도 뭐가 나오죠? 당초문이 나오죠. 당초문이 나오죠. 그런 것들이 시대 구분하는 데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도 몇 개 없어요. 기물이. 청화 아란문 천순년관 3종로는 사진이 이 앞부분에 있죠? 이 앞부분에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킵니다. 청화 아란문 천순년관이고요. 구경 18cm라고 써 있습니다. 이 문양을 잘 보시고요. 색색이 굉장히 진하죠? 그 내용을 설명을 한 것입니다. 여기는 그 아란문장도 이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젊은이여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 경보창성생의 책에 있다는 것.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진만 봤으면 됐고요. 나머지는 여기 설명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화 배월도 매병. 아주 특이하고 색색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꼭 사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청화 배월도 매병. 배월이라는 건 숭배한단 배자의 달이죠. 달에 대해서 바라봅니다. 이런 뜻입니다. 병은 둥근 입술에 입이 작고 좁은 목과 풍성한 어깨를 가면 매병이니까 풍성한 어깨가 있죠. 복부가 아래로 졸아들며 지면은 얕든 국을 이룬다. 목에는 오전문이 있다.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거 사진으로 보면 다 압니다. 자, 사진 볼까요? 어떻습니까? 멋있지 않습니까? 청화 배월도 매병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 저 성자가 별이 세 개가 떠 있고요. 이건 뭐 달이겠죠. 해 아니면 달인데. 여기 이제 향을 피워놓고 시녀가 이제 이렇게 심부름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대갓집 마나님은 이제 앉아있죠. 여기 부채도 들고 그냥 아주 편안하게 앉아있습니다. 여기 이제 시녀, 아, 시녀죠. 시녀는 시녀라네. 그 저기, 예. 시녀는 이렇게 서 있고요. 여기 이제 전지화나무로 쭉 돌려있고 여기 5점문, 5개의 점을 찍어놨고 밑에는 좀 특이하지만 조금 이제 초연문이 좀 강렬하게 서 있습니다. 이 명대에는 이제 그 이 사이가 이렇게 이제 흰 부분에 이제 인맥을 그려놨다는 거 특징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여기 이제 특징이 이 구름이죠, 구름. 용수철 같은 구름. 이게 특징이라니까요. 이렇게 해서 용수철 모양의 큰 구름들이 떠있고 둥근 달과 새의 성좌가 하늘에 높이 걸려있으며 윤택하고 청백색을 띈다.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청신하게 눈을 즐겁게 한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배월도를 보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선덕했을 때의 그 배월도가 생각나시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똑같지 않아요? 별 세 개 떠있고 여긴 다섯 개인데 여기 두 개가 더 있지만 떠있고 이제 향을 피워놓고 이제 하는 앉아있고 만화님은 부채 들고 이런 스타일의 이거 추석에 사녀도를 한 것이지만 두 몫이 이내 문양은 이제 배월도 문양하고 비슷하다. 그렇다면 이 배월도를 그린 분이 저 추석의 그림을 보고 무방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이제 전고에 따라 역사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 이제 역사적 얘기가 있고요. 이런 조형과 문양이 비슷한 천순 청와매병이 이제 중국 문물상점 총점에 소장된 청와방우도 매병과 청와년지원학문 매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대한 설명을 여기 이렇게 쭉 해놓은 것입니다. 근데 우리 사진은 없죠? 사진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설명이기 때문에 설명을 한번 보시고요. 세 번째 이제 청와년당초문 편의병은 이런 반구 반구라는 말을 이제 한번 기억하시면 구연부가 접시 같다 이런 말이죠. 다른 뜻이 아니에요. 반구병 그러면 접시 같다. 여기만 딱 놓고 보면 접시 아닙니까? 접시 구연부. 그러니까 구연부가 접시다. 그래서 반구병이고요. 구연부가 필세하고 똑같아요. 여기 이제 구연부가 이렇게 안쪽으로 말아 올라가면 필세잖아요. 붓을 이렇게 깎아 씻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위가 이렇게 동그라미가 좀 안쪽으로 말아 올린 거면 세구병이라고 하면 됩니다. 기염을 말씀하실 때 이거는 접시 모양이기 때문에 반구병이고요. 구연부라는 뜻이죠. 필세에 세자를 넣어가지고 세구병이라고 합니다. 여기가 이제 조금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 그 얘기도 한번 드리면서 연당초문 편의병은 좀 독특해요. 왜냐하면 이 귀가 네모나게 돼 있어요. 저기 편평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편형에 쌍이가 있다. 그게 특징이고요. 나머지 이제 그림은 뭐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한 설명을 쓴 거고요. 관지는 이런 이제 그 아랍문 삼정로하고 아까 보면 네 이거 이게 관지가 있는 두 개다라는 거죠. 이게 또 관지가 있고 천수년 여기도 관지가 있습니다. 이 이제 이룡이는 이제 새끼용이 휘감고 있는 병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오리지널인데 이게 다 기념 관지가 있다. 라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경보창 선생이 지금 이거 총업 방우도 매병하고 연지원압문 매병을 한번 감성을 하시겠습니다. 시청각이라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 이제 보셨던 거고요. 이것도 보셨던 거죠. 그럼 이런 것도 이제 민요이기 때문에 천수년 대명 천수년주라고 쓰여 있죠. 민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교재에서 나왔던 스토리는 요것입니다. 휴금 방우도 여기 이제 그 시동이 동자가 이제 검은 걸 들고 가는 거고 이제 친구를 찾아와서 인사하는 과정이죠. 특징은 이제 권운이 이게 둥글둥글 떠 있다는 거 요런 매병이고 밑에는 해도 문이 있고 요기도 해도 문이 있죠. 요게 이제 연지원압문이죠. 연지에 의해서 원앙이 이제 떠다니고 있는 그런 문양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두 개를 설명을 해놓은 곳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이것도 이제 휴금 방우 다른 매병입니다. 그래서 항상 들고 다니는 게 뭐다? 검은 거다. 그리고 이제 모양이 이제 구름 모양이 이렇게 둥둥 떠다니는 용수철 모양이다. 라는 그런 특징이 있다는 것만 아시면 되는 거죠. 자 밑에도 팔선도가 이제 다른 팔선도죠. 두 명씩 이제 짝지어서 이제 그려놓은 것입니다. 우리 팔선 조성도 경태 거랑은 좀 다르죠. 구연부도 좀 특이합니다. 많이 깊어졌죠. 높아졌죠. 요기는 이제 구름이 권운이 있습니다. 여기 권운이 이렇게 동글동글 돼 있고요. 요기는 이제 떠다니는 뭐 불꽃을 닮은 화염 운이 떠다니는 거고 요런 것들이 이제 권운이죠. 권운. 요거는 이제 팟해돔운이 또 밑에 있고 고게 이제 천순제 때의 그림이고요. 또 천순제 때는 그림이 좀 많습니다. 왜? 이제 번조도 좀 허락을 했겠다. 많이 이제 구워낸 거죠. 자 이것도 경수 다시 말하면 이제 장수를 축하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경수라고 할 때는 이제 장수가 나오면 항상 삼성도인이 있죠. 여기 휘강 광윤이 있는 삼성도인이 바둑을 두고 있는 모습이고 요기도 이제 특징이 권운 떠다니는 게 용수철 같은 구름이 있다. 공백기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요 밑에도 이제 구름이 좀 있죠. 요것도 요것도 이제 뭐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요. 답춘만귀 그러니까 봄을 즐기면서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이제 그림을 그려놓은 것입니다. 요기도 특징이 특징이 권운이에요. 동글동글한 권운 여기 해도문은 항상 밑에 깔고 가고 그런 그림입니다. 특이한 또 이건 오체이긴 하지만 요런 그림도 있다는 거 요기도 8선이죠. 두 명 두 명씩 짝지어가지고 여긴 좌대랑 붙어있는 이제 기형입니다. 8선 향통입니다. 향통 그리고 요것도 이제 구름이 이제 권운으로 돼 있다는 거 대관이고 요 밑에 있는 건 이제 완이고 이렇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천순제까지 이제 흑백이 남아 그림을 한번 감상을 해본 것이고요. 자 그래서 오늘 그냥 좀 빨리 해가지고 경태하고 천순을 마쳤고요. 다음 시간에는 도록에 있는 공백기 때의 사진을 전부 모아서 몇 장 안 됩니다. 사실. 그래서 또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지면서 뭐 시간이 좀 너무 빨리 끝날 것 같으면 다시 한번 또 공백기 조금 복습하는 걸로 해서 공백기는 요걸로 깔끔하게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다음에는 이제 성화 대명 성화 그래서 도자기를 하면은 명은 성화를 보고 청은 옹정을 보라는 얘기가 있는 깔끔함의 대명사 성화제 도자기 공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오늘 좀 시간이 좀 늦어졌는데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자 감사합니다. 그리고 공지사항은 9월 4일부터는 이제 밤 9시 30분에 30분 더 늦춰가지고 실시간 경매 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시간 되시면 부담 없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